저희의 킹핑 마킹덩이! 킹핑 마킹덩이! 킹핑 마킹덩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제 끝까지 즐기고 가장 힘듦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해 주세요 오늘가 저희가 오늘가 저희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 기쁘다 시끄러워 시끄러워 저희는 감사합니다 저희는 저희는 날씨가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엔치로 맡기시겠다고 합니다 안녕~~~~~ 장면은 잘해주시고 가끔 꾸덕어서 더 저희와 함께 잡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공연도 즐겨보시고 맨날 많이 치워보니까 저희의 공연은 지금까지 목자리가 하나 남긴 것 같아요 목이 많은 공연 다같이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왔잖아요 자몽도 먹고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이 너무 많아서 저희도 함께 동당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나와 여러분도 재미있게 함께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다음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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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